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질문을 하나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씬을 한번 보내주셨구요 커튼의 느낌이 내가 원하는 느낌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약간 투명하고 끝이 불투명한 느낌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표현이 안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선 라이트가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요 ai skydome light 그리고 ai area light 라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아놀드 렌더링으로 렌더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놀드 렌더링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요거는 소프트웨어 렌더링이구요 그러면 뭐 이런식으로 나오게 되고 아놀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일때는 문제가 없죠 이렇게 약간 투명한 느낌 나게 되는데 아놀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커튼의 느낌이 다른 것들로 나오는데 이상하죠 그 이유는 뭐가 있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튼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material attribute 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에 적용된 material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커튼 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불린 형태의 쉐이딩 그루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해 줬는데 우선 요게 문제입니다 아놀드 렌더링 이라고 하는 아놀드 렌더러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라고 하는 아놀드 전용 서페이스 쓰는 게 정 맞기는 해요 완벽하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반영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불린에 투명도를 넣어 준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구요 요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라고 하는 아놀드 렌더링 쉐이더를 적용을 해 줍니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불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클릭해 보게 되면 속성을 바꿔 줄 수가 있어요 바로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찾아 가지고요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아놀드의 기본 쉐이더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속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불린에 트랜스페런시라고 한 속성이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는 없기 때문에 그 연결은 끊어지게 되구요 그 다음에 반영이 안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만들어 줘야겠죠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이 있습니다. 베이스, 스페큘라, 트랜스미션, 서브서페이스, 코트, 쉐이더링, 에미미션, 뭐 띈필름, 지오메트리 이렇게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중에 투명도에 관련된 부분 베이스는 컬러에 관련된 부분이구요 스페큘라는 빛나는 느낌 반사되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부분이구요 트랜스미션이 투명한 그런 속성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웨이트라고 하는게 0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구요 보통은 불투명하죠 여기는 값을 높여주게 되면 이렇게 투명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투명해지게 되구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의 불투명과 투명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에다가 맵을 적용해줍니다 맵을 적용해주구요 이 중에 아까 전에 아마도 적용했던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하이퍼 쉐이드를 열어서 텍스터를 클릭을 해 보게 되면 적용되어 있는 커텐에 이미지가 있겠죠 아마도 있긴 것 같은데 네 이거네요 이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트랜스미션에다가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됐구요 화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놀드 렌더 조금 빠른 렌더링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하고 그 다음에 불투명한 형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약간 빛나는 것 같은 경우는 스펙큘라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런 빛나는 게 마음에 안 된다라고 스펙큘라 없애게 되면 여기는 이 재질의 빛나는 부분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강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고 싶다고 하면 러프니스라고 하는 걸 높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약간 표면이 거친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 줄 수가 있겠고요 스펙큘라의 웨이트 값 보다는 여기는 러프니스라고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네요 진하게 보이는 것과 연하게 보이는 표면의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그걸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속성을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첫 느낌이다 라고 하면 이런 러프니스를 높여주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거고요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오브젝트들이 기본 마야의 기본 쉐이더를 이용했습니다 렘버트나 블린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용해줬는데 실제로 이제 아놀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AI 스텝단 서페이스라고 하는 아놀드 전용의 서페이스 매터리얼을 사용하는 게 우선은 맞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라이팅에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AI 스카이돔 라이트라고 하는 걸 적용해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는 라이트의 구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 공간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양쪽 반대쪽 면은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이니까 이 스카이돔 라이트는 이 자연광을 표현하기 위한 거지만 야외의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거고요 실내 효과나 이런 것들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는 없애주는 게 우선 좋아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 렌더 하게 되면 이 창문에서 비춰지는 빛만 이렇게 화면에 구성되기 때문에 좀 더 분위기가 있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디렉션 라이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줬는데 뭐 이걸 만들어 주는 이유는 만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그림자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겁니다 아놀드에는 아놀드 라이트에는 딱 떨어지는 그림자를 만들어 내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에어리어 디렉션 라이트라고 하는 기본 라이트를 이용해서 그런 효과를 내게 된 거고요 그리고 너무 어두운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 디렉션 라이트를 높여주게 되면 밝아지겠지만 원하는 밝기는 아닐 거에요 이렇게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공간이 밝아지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림자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구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요런 어 막이 있으면 고거의 영향을 받아서 이 디렉션 라이트는 통과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게 되냐면 이 오브젝트의 그림자를 없애 주게 됩니다 이렇게 랜더 스테이트의 캐스트 섀도우를 없애 주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의한 그림자가 화면에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저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라이트 였던 거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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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그림자를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거에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그림자 효과를 없애 줬어요 이 디렉션 라이트는 멀리서 비춰지는 빛이기 때문에 이게 막고 있고 그림자 세팅이 되게 되면 효과가 네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라이트에 이렇게 밝기를 여기 공간의 밝기를 만약에 여기는 조용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밝아질지 모르겠지만 닿는 부분이 밝아질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느낌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주냐면 뭐 잘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여기 에어리어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이게 이 주변 광들을 만들어 낸 부분이었는데요 여기는 이 에어리어 라이트를 선택을 해서요 에어리어 라이트 선택을 해서 여기는 에어리어 라이트의 익스플로저 라고 하는 거를 뭐 5라는 것 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전체로 밝아져서 여기 있는 이 디렉션 라이트에 의한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림자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에어리어 라이트에 의해서 창문에서 비춰지는 자연스러운 그런 반사광 표현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작업자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게 너무 거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이 랜더 세팅에서 지금 랜더 카메라라고 하는 이 퀄러티를 낮추는 상태에요 기본이 이제 3인 상태인데 이것보다도 낮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이즈가 심하고 거친 듯한 느낌인데 자연스럽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더 높여주면 그런 효과를 더 노이즈 없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라이트 세팅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놀드이기 때문에 아놀드 쉐이더를 이용하는 게 훨씬 명확하고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오늘 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고 하나 댓글을 남겼으면 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